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시간을 달리는 게임 리와인드. 새해는 정말 좋은 일들만 여러분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작년에 저희가 황금 열쇠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박명수 팀이 무려 4개의 황금 열쇠를 가져가셨고. 김종국 팀이 2개를 가져갔습니다. 양세찬 씨가 가져간 황금 열쇠가. 어떤 여성분이 갖고 계시다고. 어떤 여성분이 갖고 계시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집에 있습니다. 그걸 갖고 계신 여자분한테 이걸 왜 갖고 있냐, 당신이. 클럽에서 양세찬 씨한테 반갑다고. 양세찬 씨, 어떻게 더 얘기해요? 아니요,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만해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잠시 후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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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